자세히 알아보세요. 우리가 죄가 뭐냐?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느냐? 그럴 때 우리는 참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답을 해요?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었잖아요. 즉,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다. 그렇게 생각해요. 선악과라는 것을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은 것이 죄다. 그러면 선악과가 뭐냐? 그러면 생명과하고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었으니까 죄 지은 것이지. 그러니까 뭐 받은 것이지? 벌 받은 것이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우리 인간식의 사고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못 해요. 선악과 나무라는 게 뭐냐? 선악과 나무가 뭐예요? 우선 우리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다는 말이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켰다, 어겼다는 그런 식인가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하는 말이에요? 조건적으로 보고 하는 말이죠. 내가 막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먹었어. 너 죄 지었어. 그런데 선악과 나무가 뭐길래 그 따먹으면 죄가 되냐? 이 말이에요. 죄가 된다는 말은 그게 죄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도 바구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로마서 죄의 싹은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 은사는 은혜로 주는 선물을 은사라고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라?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반대말은 뭐에요? 하나님의 은사야. 그래서 죄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우리가 분석을 잘 해야 해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 나무를 선택하는 결과는 결국 무엇이다? 그것은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죄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말 안 들은 그 아담과 이불을 죽여버릴 것이다 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가 있다?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악과 선악과 그러면 안 돼요. 이 나무는 선과 악을 구별해서 알게 하는 나무인데 알게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지식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나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돼. 우리 한국말 선경을 왜 이렇게 자꾸 두리뭉실하게 번역해 버리는지 뭐냐 하면 우리가 킹 제임스 영어선경을 한번 봅시다. 보시면 선악과 나무를 나무는 본래 이렇습니다. The tree, 나무죠. 무엇의 나무다? Knowledge의 나무다. Knowledge는 뭐예요? 지식이야. 실제로는 지식의 나무다. 지식의 나무다. 그런데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알게 하는 것이 지식이다. 그렇죠? 무엇을 알게 하는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 선경은 자꾸 이 지식의 나무라는 것을 번역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한국말 킹 제임스 영어선경은 비슷하게 번역을 했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다. 그래서 이 지식의 나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자, 지식은 뭐 하는 거예요? 지식은 알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해요? 공부하고 연구해야 해요. 그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AI,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AI, 인공지능이 다 공부해서 나는 뭐 하면 돼? 물어보면 돼? 그러면 답이 쫙 나와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지식의 나무.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이 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질문을 딱 하면 쫙 나와요. 아주 자세히. 어느 학자가 어떤 논문을 썼고 쫙 나와요. 옛날에는 그거 하나 공부하려면 한 달이 걸리는 것을 그냥 한꺼번에 쫙 나와요. 자, 생명의 나무가 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이 지식을 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선학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분하는 지식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구별하는 지식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세기는 특히 아주 상징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선학과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나무냐 하면 우리 인간이 선이란 게 무엇일까? 그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일까? 이런 것을 너희들 인간이 구별하는 지식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 인간, 아담과 이브에게 그것을 알라고 그러지마. 그랬다고. 왜 그랬을까?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 했는데, 먹어 뿌렸대. 그래서 하나님이 열 받았대.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면 유치원이야. 이것은 너무 유치한 책이야. 왜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인간에게 선이 뭔지, 악이 뭔지 구별해서 알라고 하지를 그런 지식을 추구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가지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 곳곳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 피조물인 인간을 보고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너희들이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을 추구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떤 관리, 그동안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었냐 하면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예수님은 자기를 보고 선하다고 그러지 말라. 그것은 왜 그럴까? 이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인간들이 선하니 악하니 구별 지으려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너희들은 다. 악하다 이 말이야. 이제 이런 거를 딱딱 눈치를 쳐야 돼.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우리끼리 뭐를 하고 있어? 이상구 박사님은 선하신 분이야. 김정은이는 악한 놈이고 이렇게 우리는 구별하고 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 인간들은 아무리 선해 봐야 오십보백보에 지나지 않고 오로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 말이 바로 뭐예요? 너희가 선, 무엇이 선이고 누가 선하고 누구는 악하고를 구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왜 다 악해요? 우리는 왜 다 악해요? 그동안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사랑은 다 자기중심적, 조건적 사랑을 사랑이라고 할 만큼 우리는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말 안 들어주면 미워지고 벌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인간들 너희들은 다 악하다 이 말이에요. 악하니까 죽는다. 악하니까 유전자가 꺼지잖아. 그래서 서로 의견이 서로 자기중심적이니까 서로 대화를 하면 마음에 안 맞는 것이 생기고 그래서 살아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살아봐. 인상 좋지. 살아봐. 살아보면 다 이기적이야. 자기중심적이야. 우리는 사랑도 조건적이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스트레스 받으니까 유전자가 꺼지지. 그래서 우리는 조건적인 인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죽음으로 끝나게 돼 있다. 영원히 살 수가 없어. 영생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근본적으로, 본성적으로 악하니까 이것을 인정할 줄 아는, 이것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거니까 우리를 살려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대신 죽어 주셔야만 책임을 지고 왜? 왜 책임을 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까요? 왜 책임을 져요? 책임을 안 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책임을 못 지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반드시 우리의 죽음을 책임지셔야 돼요. 당연히 책임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그런 죄 있는 몸 우리의 몸은 유전자가 다 변질돼서 죽을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을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선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은 죄의 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오셔야만 예수님이 죽을 수가 있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우리들의 가진 죄를 자기 몸에 다 끌어안고 계시니까 선할 수가 없다. 100% 선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실체가 말씀이지. 말씀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지 그것만 선하다. 그래서 그 선만이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선만이 뭐예요? 생명이지. 네, 생명. 그래서 생명나무라는 말은 결국은 무슨 나무라는 말이요? 생명나무를 다른 이름을 붙이면 무조건적 사랑의 나무야. 그러면 지식의 나무, 선이 뭐냐, 악이 뭐냐. 선은 내가 말하면, 내가 부탁하면 다 말 잘 들어주는 것이 선이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조건적 사랑. 그래서 네가 선하면,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잘 해줄 거고 말 안 들으면 그건 악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때려 죽여버릴 거야. 내가 사랑 안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사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전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됐대요. 완전히 반대가 되어 있는 상태다. 선과 악을 이것이 선이냐, 이것이 악이냐, 이것을 구별하려니까 복잡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뭐를 만들어야 돼? 법을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하려면 우리 사람들이 앉아서 토론을 해야 돼. 무엇을 선이라고 하는가? 그런데 우리들의 토론은 이미 어떤 사고방식 안에서 선과 악이 구별이 돼.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법을 애들한테 가르쳐. 인사를 안 하면 나쁜 아이입니다. 나쁜 어린이야. 그렇지. 선한 어린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른들에게 인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손을 이렇게 하고 두 손을 어디에 올리고 배꼽에 올리고 배꼽 인사를 안녕하세요 할 때 너는 선한 아이다. 그거를 안 하면 너는 악한 어린이다. 이렇게 되는 것을 선과 악을 구별해서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관심 가지지 말라. 그런 짓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 이유는 뭐예요? 왜 선과 악을 이것은 선이고 저것은 악한 것이고 그것을 구별해서 알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 그것만 알면 끝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존재들은 악하다. 그렇게만 알면 즉 하나님 한 분만이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자체, 그 생명. 그래서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나무만을 알게 되면 그 나머지는 선한 것이 없다. 그러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것을 거부하고 그래도 나는 알고 싶어.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야만 우리 비조물 인간 수준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고 구별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은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것이 죄다.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떠나게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만이 생명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리끼리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결정하겠다. 라는 말은 생명을 떠나겠다는 말이지. 생명을 떠나면 사망이지. 그래서 죄라는 것은 생명을 떠나는 것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선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끼리 우리의 기준에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결정하겠다는 인간의 독립 선언이다.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기 싫다는 것이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도 떠나고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고 그 결과로 우리는 그래서 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로 어떻게? 선택한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선택한 것이고 그 이후로 아담과 이브의 모든 자손들은 죽는 유전자를 가지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죽고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죽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정상이야. 그래서 이만큼 우리 인간은 웃기는 존재다.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해요. 왜 다 같이 나이가 들면 다 죽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정상이야. 이제 정리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해요? 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말은 이 인간들로 하여금 다시 생명을 어떻게? 받게 해야 해요. 즉 다시 무조건적 사랑으로 돌아오게 해야 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병을 치유시키려고 해도 안 돼. 왜? 뭐가 들어와야만 유전자는 회복돼? 생기가 들어와야만 돼. 그것을 인간은 아직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들어오시면 나는 악해. 그러고 생각해 보면 나는 악해.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자분들은 어떤 여자가 방 안에 탁 나타났다고 그런데 너무너무 이뻐 그러면 여자들은 당장 어떻게 해요? 째려봐버려 그냥. 왜? 이쁜게 미워. 남자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는 그저 고만고만했는데 어떤 멋있는 자식이 이태리 미나민 같은 데 나타나면 우리는 약호가 팍 죽으면서 기분 나빠? 그 아름다운, 그 잘생긴 것을 그게 안 좋아.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런 인간이다. 그것을 우리가 아, 성경은 우리 모두를 악하다고 하는구나. 그 말이 맞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아시겠죠? 그래서 선악과는 그 생명과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그것을 거부하면 우리끼리, 우리 인간끼리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결정하고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살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이며 그것이 죄이며 그것이 조건적 사랑을 선택한 것이며 조건적 사랑은 법이야. 법을 지키면 너는 선하다. 그래서 유치원에서는 배꼽 인사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애들이 이제 금방 배워가지고 이게 안 돼요. 배꼽을 올려야지 이렇게 인사해야지 애들은 처음 배워가지고 귀찮아 죽겠어. 그런데 귀찮아도 하면 착한 아이고 안 하면 착한 아이야. 그렇게 결정이 되어버려.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결국은 형식주의에 빠져 버리는 거야. 마음의 변화가 오는 게 아니라 형식을 지키면 착하고 형식을 거부하면 나쁜 놈이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런 조건적 사고 방식에 우리는 일생동안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선은 그런 것이 선이다. 그거 안 하면 악이다. 왜 또 그거 안 하면 뭐예요? 벌죠. 혼내. 이래서 그것이 바로 누구의 세상이다? 그것이 조건적 세상이고 그 조건적인 것이 옳다. 라는 것을 처음으로 주장한 존재가 누구야? 그게 사단이야. 그래서 이 세상은 죄의 세상, 사단의 세상, 무조건적인 사랑이 배척을 받는 세상. 조건적으로 사랑해야 옳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조건적으로 변해 버렸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느냐? 그 말을 또 다시 말하면 무슨 말?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느냐? 이걸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모든 인간을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도록 만들려고 그래? 조건적 사랑이 옳은 거야. 법을 지켜야 옳은 거야. 법 안 지키는 놈은 뭐예요? 벌 줘야 돼. 이런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에 사단은 성공한 거야. 그래서 모든 인간은 세뇌가 돼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 다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것은 불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됐고 이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영원히 살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없애야 돼. 우리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은 내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면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해방돼도 무조건적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조건적으로 세뇌된 우리에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죄의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진히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죠.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넣어 주신다는 것은 이것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질그릇에 보화를 담는다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이 몸은 죄의 몸인데 이 안에다가 뭐를 넣어 주신다? 성령, 그 보화. 이게 은혜지. 우리는 성령을 받을 자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성령이 이 안에서 계시면서 우리가 항상 이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 이 비천한 몸과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 벌어지면 뭐가 나와? 무슨 말이 나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듯이 내가 원하는 선을 하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내 몸은 사망의 몸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러고 보니까 성령이 또 뭐라 그래? 그러나 감사하리로다. 왜? 그래서 너는 죽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어 줬으니까 너는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배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을 토막토막으로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한 통으로 어떻게 그거를 무선성이라고 해요? 일관성을 가져야 해요. 일관성을 가지게 되면 이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남은 시간 동안 상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주장은 뭐예요? 조건적이다. 조건적인 사랑이 옳다. 법을 만들어서 법을 안 지키는 놈은 벌 줘야 해요. 무조건적 사랑이 법도 안 지키는 놈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돼. 사단 말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 안 들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지. 원수도 사랑해야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셔야지. 예수님이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잖아. 그럼 사단은 그 말을 듣고 말도 안 돼. 지금 우리 생각에는 누구 말이 맞아? 사단 말이 맞잖아. 말도 안 되지. 김정은이도 사랑한다고? 원수도 사랑한다고? 말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당연하구나.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누라가 내 말을 안 들어. 말 안 듣는 마누라 미워야 안 미워? 밉죠? 그렇죠? 우리 마누라도 참 말 안 들어요. 우리 영옥 씨는 남편 말 잘 들어요? 네. 좀 안 듣게 생겨요. 말 안 들어. 말 안 들으면 벌 줘야 된다.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계속 일평생 하고 있으면 일평생 괴로워. 그게 평생 힘들어. 그런데 어느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은 말 안 들어도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그랬지. 성경에서 그걸 배우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생명이야. 그래야 유전자 안 꺼져. 그래야 내가 병들어도 어떻게 치유될 수 있어. 이걸 깨닫히자 하는 거야. 그래서 말 안 들을 때마다 제가 우리 둘이 많이 싸웠어. 자기 고집이 보통 아니거든. 딱 보면 알잖아. 그렇죠? 그게 대략 인상에 다 나타나요. 딱 보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남편말 잘 들으면 들어도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고 억지로 참고 들으니까 참는 것 때문에 또 병 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죽을 몸이야. 왜? 조건적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무조건적 사랑이 자꾸 들어오면 그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람이 말 안 들으면 내 생각대로 내가 밀어붙이면 병나요. 그러니까 밀어붙이면 병나요. 또 밀어붙여서 내 말대로 해야만 하면 내가 행복하지도 않아. 왜? 이제 말 안 하고 밥도 안 해 줄 테니까. 어차피 우리 악한 인간들은 죽음이야.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이것을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인생이라고 부르지. 하나님이 볼 때는 절대로 정상적인.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삶으로부터 건져내줘야 돼. 건져내려면 뭐를 갖다 집어넣어줘야 돼. 무조건적 사랑과 성령을 집어넣어줘야 돼. 그래서 마음을 생각을 바꾸라는 거지. 저는 항상 그래요. 마누라 말대로 하자. 고집대로 하자. 안 했다가는 더 큰 변이 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괴로운 거야.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보다 오래 못 산다고. 남자들이 힘도 더 쎄고 체격도 더 크고 그래도 약한 여자를 데리고 살래니까 수명이 여자보다 더 짧다고. 그러니까 저 남편이 인상이 얼마나 좋아. 물론 화가 내면 주먹이 날라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하나님 뜻대로 무조건 내가 양보하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현상은 우리 집사람 고집대로 그렇게 하자. 내가 양보하지 뭐. 이렇게 했는데 다 지내고 나니까 그 집사람이 결정한 게 다 잘한 결정이야? 그래서 나는 포기했어요.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지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보다 머리가 잘 굴려가는 것 같아. 저는 그런 머리 굴리는 데는 영 소질 없거든요. 제 머리 속에는 뉴스타트밖에 없어요. 그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어쨌든 참가자분들이 어떻게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제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해될 것도 복잡해지고 헷갈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하면 저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했을 때는 아주 의견 충돌이 많았어요. 사사건건 다른 거야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상해서 어디서 제일 많이 우리가 싸우냐고 하면 일주일마다 비행기 타잖아요. 비행기 타서 싸우면 제일 많이 싸워요. 그래서 공항에서 비행기를 우리는 맨날 장거리 여행을 하니까 갈아타야 돼요. 비행기를 갈아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싸우면서 바로 옆에 붙어 앉아 있으려면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내리면 나는 저번에 가버려요. 옆에 같이 앉아 있기 싫어서 이게 무슨 꼬라지야? 이상구 박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꼴불견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저는 꼴불견이라니까 저는 잘 압니다. 마누라를 잘 만나서 꼴불견이라니까 꼴불견이라니까 그러면 저는 저 멀리 가서 이렇게 좀 조용한데 사람들 별로 없는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 안 듣는 마누라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거 많이 했어. 그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요즘은 말 안 들어도 이뻐요. 그게 다 감사했죠. 그래서 요즘은 그래 저 사람이 결정을 잘못해도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편안해요. 그래서 취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도 언제나 오케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더 건강했죠. 역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게 진리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 삶 자체를 통해서 그걸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투병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경 공부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 성경을 여기 이렇게 이렇게 배우고 아 역시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가면 참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여러분 지금 제가 81세 만으로 한국 나라로 82 이죠. 그래도 어떻게 배낭을 매고 통선을 할 수 있고 사랑이 진위를 데리고 어떻게 조깅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아. 얼마나 좋아.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부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이 과연 생명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는구나. 내 병과 내 병의 치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생명과를 따먹고 싶도록 꼬셨는가? 어떻게 속였는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래서 속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것은 오늘 얘기하면 한 30분 더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일단 끝내고 다음 시간에 어떻게 꼬셨느냐? 아주 재미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꼬셨느냐? 일반적으로 어떻게 사단이 그 여자를 속였느냐? 라는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아! 이래서 속았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이제 눈이 좀 떠지게 되고 와!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라!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선 속에서만 우리는 영생이 가능합니다. 참 그러므로 이 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영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성경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들이 주장하고 있는 조건적 사랑 과 다른가 그리고 얼마나 감동적인 사랑인가 나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것 그분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것만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이 놀라운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치유되고 또 우리가 죽더라도 다시 살아서 재창조를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